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5803번님이 45,200원의 40%를 현재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띄엄띄엄 보신 것 같아요. 방송만 꾸준히 보셨더라도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타이밍을 조금 아실 수 있었을 건데 조금 안타깝고. 이 가격대를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방송에서 나왔던 날이 4만 500원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 자체에서 못 잡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큰 상승을 보였을 때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 이슈가 뭐였었냐면 결국에는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시하겠다는 거였어요. 공개는 했지만 출시를 했습니까? 아니죠. 결국에는 내년 3월에 출시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결과 자체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은 이미 선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고 그 이후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 정지를 당하면서 그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 자체가 결국에는 삼성전자를 얻는 얼마만큼을 보유할 수 있느냐에 대한 여부거든요. 거기에 따른 악재가 조금 끼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4만 3천 원대 밑으로는 여전히 저가 권역이라고 조금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시청자님이 단가가 조금 높으세요. 그 단가를 조금 낮춰서 매매를 하신 전략. 그래서 손절가는 4만 원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곧장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실 텐데 다음 종목은 아난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난티를 8336번님이 8,650원에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아난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난티가 예전에 갑자기 이러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게 이제 남북 경업주에서 사명이 변경되면서 사명이 변경될 때 가격대가 11,900원까지 오르고 난 다음에 여기서 변경이 되는 과정이었거든요. 에머슨 퍼시픽 같은 거? 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저한테는 역시 안신행크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주가 자체가 고가를 찍고 난 다음에 빠지고 난 다음 지금 반등이 나오는 포인트인데 우리가 이 회사를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요. 다른 여타의 경업주들보다는 모습이 좀 더 좋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기업이 원래는 우리가 골프장이라든지 아니면 관광산업, 숙박을 위주로 하던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그 골프장이 어디 있냐면 우리가 부산 해운대 뒤쪽에 보면 기장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있는 골프장이 여기에 대한 소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아미난티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금광산 관광입니다. 결국에는 주가에 대한 바닷권력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은데 문제는 남북관계에 대해서 개선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결국에는 시간적인 부분을 조금 더 길게 보면서 조금 장기적으로 끄저가시는 게 중요하고 여기에 손적감을 조금 잡아드리면 하단에 있는 8,780원대 이 하단에 있는 가격대를 조금 공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곧장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전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자 상담을 보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지금 4863번님이 우리가 이 삼성전기를 문의하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12만 5천 원에 지금 부여하고 계시고 지금 주가는 조금 더 빠졌어요. 그런데 이 삼성전기를 조금 보시면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 계속적으로 지금 4만 5천 원대부터 해서 지금까지 올랐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오르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MLCC 적층 콘덴서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부분 자체가 지금은 주가에 이미 반영됐고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조정 구간에 놓여있다고 보면 되겠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런 우리가 MLCC를 납품한 업체들이 삼성전기 그리고 사막 콘덴서 이런 종목군들 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새롭게 뭐랄까 이제 MLCC를 시작하는 산업에 조금 더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금은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이미 선반영이 됐다. 내년이 돼야지만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결론을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0만 8천 원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AP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수가 2만 5천 3백 원의 비중 10%라고 하시거든요. 네, 이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 우리 안신 앵커가 방금 손으로 그렸다시피 지금 고가 권역부터 시작해서 웨이브를 주면서 쫙 빠져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건 안 다음에 현재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최근에 AP 시스템 관련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해서 디스플레이 장비를 납품한다. 이건 루머예요. 가짜 뉴스입니다. 이 AP 시스템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이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해주세요. 이게 중국의 한 업체와 제가 알기로는 좋은 여건을 지금 마련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 떠돌고 있는 삼성전자 관련된 루머는 우리가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조금 생각하셔야 되고 지금은 중국에 대한 폴더블 이슈로 올라섰고 그런 안 다음에 지금 조정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출시는 내년이거든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겠지만 지금 이것을 삼성전자와 같이 생각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는 조금 더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고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그 이슈로 나오고 난 다음에 단계적으로 이미 반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반등 나오고 지금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눌림목에 대한 여건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감을 조금 잡아드리면 하단에 있는 이 자리 2만 2천 5백 원이 이 앞에서 매집을 했던 자리였거든요. 이 가격대를 손절선으로 대응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상로 전문가의 사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루머랑 정보는 분별해서 투자를 하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문자 게시판도 함께 볼게요. 어떤 종목들 올라와 있을까요? 자, 먼저 녹십자 셀 먼저 일단 보이고요. 테스도 보입니다. 제약주 가운데서는 CMZ 제약, 매도가 궁금하다고 하시고요. 우와, 2014년 포항 강연회 때 오셨던 단골 우리 투자자님이신 것 같아요. 핫팀입니다. 기운 받아갈게요.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는 S-TRAPIC, IHQ도 보이고요. 한미약품, 신라젠, 이수, 앱지수, 셀티룬, 헬스케어 제약주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이 밖에도 내수 관련해서는 이마트, 한솔테크닉스, 제중코스메틱 요즘 K뷰티 난리죠. 그다음에 에스메, 그리고 새빨간 피나고 있다고 이거 좋은 얘기 아닌가요? 비즈니스 온, 오이 솔루션 10시 때 추천하신 걸로 아는데 이 종목도 들어왔습니다. 라이리버, TK케미칼, 보라까지 이렇게 종목 들어왔습니다. 4개 종목, 3개 종목 골라볼까요? 3개 볼게요, 오늘은. 네, 뭐 일단 우리가 지금 에스메그는 지금 수익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 10% 이상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급하신 분들부터 기다려주시고요. 한번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는 것이 일단 셀티룬 헬스케어 한번 같이 보고 셀티룬 헬스케어, 또? 네, 한번 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IHQ IHQ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 현대 엘리베이터 궁금하신 분도 계신다고 해요. 네, 그렇죠. 3천 원에 담으신 분. 같이 하시죠. 또 종목 하나 더 고를까요? 네, 그리고 근데 우리가 이제 경업주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그게 뭐 이틀 정도의 부분으로 우리가 상담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홀딩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낫겠고요. 대신에 조금 급하신 분들부터 오늘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MG 제약 4,680원에 하셨는데 이분이 가입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냥 강연에 모셨던 것 같은데 이분 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만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보죠. 네, 그럼 셀티룬 헬스케어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티룬 헬스케어, 이분 같은 경우에 매수가가 10만 9,800원의 비중 20%를 두고 계신다고 합니다. 지금 매숫가랑 차이 많이 나거든요. 네, 빨리 말을 끝내셔야 돼요. 지금 시간이 가고 있어요. 이미 7초가 왔습니다. 우리가 빨리 셀티룬 헬스케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티룬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일하게 지금 코스닥 시가총회 상위권 중이에요. 바이로매드, 신라젠, HLB, 그리고 코롱티슈진 이 기업들은 우리가 거의 바이오 사총사, 바이오 그룹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일하게 흑자가 나고 있는 업체가 셀티룬 헬스케어입니다. 신라젠 적자죠. 그리고 지금 HLB 적자입니다. HLB 내년에 결산 보고서의 적자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돼요. 그리고 바이로매드 적자죠. 그리고 코롱티슈진이 적자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셀티룬 헬스케어만 흑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 이분이 문의하셨던 게 제가 보기에는 서정진 회장이 얼마 전에 갑질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조금 불안해서 문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셀티룬이 무너지면 바이오가 죽습니다. 그리고 바이오가 죽어버리면 코스닥이 죽어요. 제가 볼 때는 코스닥은 안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셀티룬 헬스케어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의 분위기상 어떻게 해서든 이 종목군은 올려놔야지만 우리가 앞으로의 바이오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 정지가 당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 심리 자체에서도 조금 더 안전한 종목, 조금 더 바이오 안에서도 안전한 종목을 찾다 보니까 이제 셀티룬 헬스케어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고려를 한다면 차트 모양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단은 지금의 시장의 업황적인 변화 자체가 시대적 흐름 자체가 바이오 쪽으로 가고 있고 그 흐름에 맞춰서 가장 선두에 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더 사면 더 샀지 그 자리에서 지금 손절할 땐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손절가를 따로 정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종목 곧장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시면 IHQ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IHQ를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이 IHQ를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지금 IHQ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컨텐츠 제작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 봉을 월봉으로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으로 한번 길게 보시면 우리가 2011년도에 초록뱀 한창 얘기 나올 때 IHQ 얘기 나올 때 주가 좋았고 그다음부터 계속적으로 안 좋은 모습이 나오고요. 중간에 연예인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 이종석 씨라든지 이런 연예인이 있었다가 지금은 YG 엔터테인먼트인가요? 많이 옮겨갔죠. 그러면서 이제 남아있던 연예인이 잘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연예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도 규모의 경제학적으로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조금 더 큰 회사 조금 더 뭐랄까 다방면에서 지원이 가능한 회사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인 중소형 업체들 같은 경우에 주가에 대한 반등이 최근에 업황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약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IHQ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대한 저가 자체를 조금 확인하면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지금 M&A 관련 이슈도 있고 대신에 손절감을 조금 잡아드릴게요. 손절감을 조금 잡아드리면 하단에 이런 가격대는 깨지면 안 되거든요. 그 가격대가 지금 보시면 한 1,620원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투메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돌파했던 자리 이런 자리는 꼭 지켜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자리만 꼭 한 번 더 확인하시면서 조금만 더 보태보자고요. 엔터주 안에서도 이렇게 독자 편식이 일어나나 봐요. 우리가 게임주를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주도 결국에는 큰 회사들만 살아 남는 구조가 계속적으로 돼가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이런 엔터주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SM이나 YG 엔터테인먼트, JYP는 모습이 좋지만 다른 엔터주는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 자체가 점점점 진입장벽은 낮지만 거기에서 생존을 할 때는 상당한 자금력도 필요한 법이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CGMG 제약을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4,680원의 비중 10% 두고 서셨는데 매수과랑 얼마 차이가 안 나요? 네, 그렇네요. 이분이 포항 강연에 오셔가지고 이거를 미처 제가 가격을 확인하지 못했네요. 일단은 CMG 제약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MG 제약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를 조금 보셔야 되는데요. 이 기업의 지배구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차바이오텍이라는 회사가 보입니다. 결국 차바이오텍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한 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 기업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됐어요. 적자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한 번에 큰 꼭지 4만 2,800원까지 갔다가 빠져버렸는데 여기 오를 때도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차움병원. 강남의 그 병원. 최순실 사태로 인한 그 병원. 그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줄기세포 관련해서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걸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모회사 자체도 지금 상당히 힘든 과정이고 CMG 제약 같은 경우에도 뭔가에 대한 신약 개발이라든지 변화성 자체가 있어줘야 되는데 앞에서 워낙 큰 언덕이 발생했던 만큼 지금 행보성 장세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주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하방에 잡아줄 수 있는 자리를 조금 보신 게 맞아요. 그러면 하방에 있는 이 자리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자리 가격대가 한 4,300원, 4,290원 자리를 손절가로 대응하면서 조금 추세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CMG 제약 같은 경우에는 차별 혜택은 줄기세포지만 CMG 제약은 신약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숨겨진 재료가 있을 확률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MG 제약은 또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궁금한 이 종목 7으로 종목 풀어봤고요. 7% 급등 예상되는 유망주.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이어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